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써클댄스를 함께 해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이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신체 발달을 도와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써클 활동, 써클댄스라고 하는 활동은 보통 여러 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일제히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활동을 써클댄스, 써클 활동이라고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신체 표현, 무브먼트 안에서도 약간 그런 구분이 있어요 뭐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써클 활동은 일제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트래디셔널 써클 활동할 수 있는 미국의 노래인데요 Ring Around the Rose 이라는 노래 아마 알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노래가 또 킨더뮤직 버전으로 굉장히 예쁜 편곡으로 되어 있는 노래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가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노래 연습 먼저 한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악보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so ring around the roses a pocket full of posters a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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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l fall down ring around you ring around me everybody jumps up when you count to three 자 이런 노래예요. 아마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당연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님이 노래를 충분히 익히셔서 함께 노래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하면 좋고 노래를 꼭 틀지 않으셔도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하면 훨씬 재미있거든요. 자 이 활동의 핵심은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다가 바닥에 딱 앉아 있다가 원 투 쓰리 하면 점프 업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는 딱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그리고 원 투 쓰리 하면서 쫙 점프하면서 뛰어올린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즐거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점프 업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뭔가 폭발적인 이런 느낌을 주려면 좀 크레센도 되듯이 원 투 쓰리 약간 기승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력 있게 해 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원 투 쓰리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특히 24개월 미만 이런 아이들은 원 투 쓰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목소리 톤에서 원 투 쓰리 하는 순간에 아 내가 뛰어올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감각들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경험해야 될 중요한 감각이라서 함께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그런 노력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실제 우리 아이랑 함께 움직인다라고 아 그리고 이 노래 보면 Ring around the rosy, a pocket full of posies, ashes, ashes, we all fall down 할 때 딱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Ring around you 할 때 손 이렇게 아이에게 가리키시고요. Ring around me, everybody jumps up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모션으로 눈치를 주시는 거죠. Everybody jumps up when we count to three. One, two, three 하면서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딱 주저앉을 때 화면에서 없어질 수도 있답니다. 자 옆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잡고 감강수월래 하듯이 Ring around the rosy, a pocket full of posies, ashes, ashes, we all fall down. Ring around you, ring around me, everybody jumps up when we count t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